음악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 이번에 입시코리아가 찾아가본 대학은 충남 아산과 천안에 각각 캠퍼스를 두고 있는 호소대학교이다. 열정있는 벤처정신으로 앞서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호소대학교 입시코리아와 함께 캠퍼스 내부 곳곳을 구경해보자. 호소대학교로 들어가는 길 옆에는 세추로가 있는데 여름이면 항상 호수내의 분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뻗어진다. 호수 뒤로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담당하는 넓은 대운동장과 동아리방이 있는 학생회관이 있다. 정문의 길을 따라 더 들어가면 캠퍼스 정중앙에 펼쳐진 널뛰 넓은 잔디밭이 장관을 이룬다. 캠퍼스 중앙의 잔디밭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고글로벌 위드벤처라는 슬로건이 새겨진 웅장한 건물이 있는데 이는 호소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을 잘 나타내준다. 건물의 뒤로는 조형과학관과 예술관이 있는데 외부에 우거진 넝쿨과 나무들이 계절의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고 있었다. 기독교대학인 호소대학교에서 화려함 없이 소박한 미를 뽐내고 있는 대학교회가 보이고 그 옆으로 교무처, 입학처가 위치한 대학본부가 있다. 대학본부 옆에는 공과대학인 제1공학관과 제2공학관이 위치해 있다. 잔디밭 뒤로 높게 지어진 새로운 건물이 눈에 띄었는데 이 건물이 바로 호소대학교의 자랑,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진 학생들의 복합문화공간, 학술정보관이다. 학술정보관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으로 정보와 학습, 휴식과 커뮤니티가 복합적으로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이다. 학술정보관 내부로 들어서자 정면에 계단을 내려가며 벽면을 채운 책장이 눈에 띈다. 이는 학생들이 책을 통해 힐링한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책숲길이다. 2층은 정보검색실답게 정보검색을 위한 다양한 기기들이 눈에 띄었고 학습 공유공간인 3층으로 올라가자 깔끔한 내부의 열람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도서자료실은 4층에 위치해 있는데 자료별로 깔끔하게 구성된 다양한 모양의 책장은 절로 시선이 가게 만들었다. 학술정보관 내부를 살펴보면 이곳저곳 학생들을 위한 의자와 쉼터가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장소이던 학생들의 학생을 위하는 호서대학교의 배려가 엿보였다. 학술정보관은 설립 취지에 걸맞게 새롭고 다양한 건축 형태로 호서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었다. 잔디밭에 가로지르는 돌담길을 지나면 정면으로 학생식당과 산학협동관이 보인다. 산학협동관 2층에는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항공기내 실습실이 있는데 실제 비행기 내부를 그대로 재현해내어 학생들의 현장감 있는 실습을 돕고 있었다. 벤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 맞게 벤처 관련 건물들이 위치해 있었다. 위에서부터 호서벤처밸리, 학생 벤처 창업관, 벤처 창업기업관, 벤처 산학협력관이 줄지어 있는데 그 중 벤처 산학협력관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무한 상상실과 실제 정부기관의 회의실을 축소해 놓은 국제회의실이 있다. 호서벤처밸리 위쪽으로는 호서대학교가 자랑하는 기숙사가 위치해 있다. 호서대학교의 기숙사는 시설이 좋을 뿐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여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다. 세시모는 주변 조경들과 어우러져 학생들의 좋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었다. 계속 앞으로 내려오다 보면 자연과학관과 체육관이 위치해 있는 주변의 호수나 조경이 마음을 한결 가벼워지게 해주었다. 세시모 뒤편에는 호서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학생창업 보육센터가 있다. 건물 앞에 슬로건이 벤처인지의 요람 호서대학교의 자신감과 야망을 드러내주고 있었다. 천안 캠퍼스로 넘어와 살펴보면 호서대학교 정문이 보이고 야트막한 언덕이 이어지는데 그 길이 호서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시작이다. 첫 번째로 방문해 본 곳은 복지회관과 복지교육관이다. 복지회관 안쪽에는 편의점, 베이커리, 안경점 등이 들어서 있어 학생들의 편리한 학교생활을 돕는다. 옆으로 좀 더 걸어가다 보면 벤처교육관이 있다. 벤처교육관 내부에는 은행과 세미나실 등 깔끔한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벤처 명문 호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벤처교육관 맞은편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종합정보관이 있는데 종합정보관 내부에는 멀티미디어실과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종합정보관 옆으로는 학생들의 강의실로 이루어진 1호관이 있고 그 뒤로 2호관과 3호관, 음악관이 있다. 건물 내부의 강의실은 잘 정돈된 느낌으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치시켜주고 있었다. 2호관 옆으로는 대강당이 위치해 있고 그 옆으로 올라가다 보면 대학 본관이 위치해 있다. 싱그러운 초목과 닮은 호서대학교 입시코리아가 만나본 호서대학교는 푸록에 우거진 초목처럼 젊음과 도전정신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대학이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